안녕하세요. 슈블디아의 조명송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기 때문에요. 짠. 미니기타용 케이스가 출시되었어요. 모노케이스 M80 시리즈에서. 와. 미니기타용이 출시가 됐네요. 얘는 2017년 뉴모델이고요. 어쿠스틱 8R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80은요.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을 위한 신개념 하이브리드 케이스 시리즈인데요. 투어 케이스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리즈입니다. 팔로 사이즈뿐만 아니라 미니기타, 여행용 기타, 그리고 3분의 4 바디기타에 모두 호환이 되는 하이브리드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밀리터리 스펙이어서요. 내구성이나 안정성은 이미 입증이 된 거고요. 안쪽으로는요. 부드러운 플러쉬 안감으로요. 기타 바디로 완전히 감싸주고요. 바깥쪽으로는요. 샤크 스킨셀로 방수 기능이 됩니다. 일반적인 물에 담그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방수 기능이 다 되고요. 그리고 밑쪽에 보면요. 음. 군용 보트 하이팔로 소재로 소재의 밑창을 도안을 해서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밑창이 이제 거의 내구성은 예. 두 뭐라면 잔소리죠. 그리고 이 M80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옵션이 뭐냐면요. 안쪽에 하면요. 헤드와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비판을 놓을 때 헤드가 바닥에 닿지 않아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도 헤드와 넥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에 특허 출현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M80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헤드락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닭공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별도의 피크 보관용 주머니도 있네요. 또 여행용이라서요. 이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넉넉한 수납 공간 하며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큼지막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케이블이라든지 악보라든지 모든 종류의 기타 악세서리를 수납하는 데 전혀 지적이 없을 것 같고요. 스트랩도 불필요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넣을 수 있게 스트랩 가드가 되어 있고요. 스트랩도 굉장히 튼튼하고 배낭처럼 허리끈이 되어 있어서 이동시에 굉장히 편안하게 기타를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가격대는요. 약간 나가요. 25만 원처럼 없네요. 하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에 이 정도의 스펙이면 충분히 표정 가치 그리고 종류의 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노케이스에서 나온 M80 어쿠스틱 파란 케이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세요! 다음 cinco에 감사드려요! 다음 şu에 from the Car. 가fire here! い어 Cam. 감사합니다.